우리 열차는 성수 성수행 열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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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용두, 동대문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신답, 신답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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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용답, 용답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is stop is 용답, 용답. 용답, 용답.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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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왕십리, 을지로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 순환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성수, 성수,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에서 만나요. 이 년에나 잠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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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